네, 오늘은 소리를 못 쓰니까 여기까지 해서 어,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나 이거 지금 두 번 일 했어 조심해요 미쳐 소리예요 아, 귀신도 똑똑하네 저 반전을 잘 기억을 하고 제가 가벼이 조금이봐 은생같은 형이에요 저에게 약간 한결이 형이 저랑 유일하게 말을 놨거든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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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인은 담당 제가 앉아서 깨졌어 우리가 잘 못 깨워 나 지금 올 거야 버렸구나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마지막 뭐가 힘들어 무지 미안한데 무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